자, 그럼 우리 이번 시간에는 UI부터 좀 꾸며봅시다 로그인 옆에다가 register라고 하는 링크를 달아서 회원가입 페이지로 사용자들이 이동할 수 있게 해 봅시다 우선 lib으로 가서 template.js 말고 auth.js로 가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있죠 여기에 파이프, 엔터 위에 있는 키가 파이프예요 이 키를 하고, 저거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링크를 하고 register 그 다음에 auth.js로 간다 라고 이렇게 추가했어요 그리고 로그인을 클릭하니까 여기선 또 안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제가 뒤에다 파라미터를 안 붙였거든요 파라미터를 안 붙이면 template에 이 default 값이 나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default 값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기에다가 붙여주죠 auth.js에 레지스터, 저장, 리로드, 됐습니다 자, 그럼 여기 있는 레지스터로 이동했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또 살펴봐야죠 여기 auth.js로 가면은 여기 말고요 라우치에 auth.js 로그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로그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copy해서 저는 로그인 프로세스 밑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레지스터 이렇게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로그인을 했을 때 어디로 보낼 것인가 라는 로그인 프로세스를 레지스터 언더바 프로세스로 바꿨고 그리고 이메일 입력하고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는 두 번 입력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confirm을 위해서 입력하는 것을 비밀번호 to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닉네임 정도만 사용자에게 받읍시다 사용자에게 정보를 적게 받을수록 좋은 서비스예요 텍스트 네임은 디스플레이 네임이라고 쓸게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플레이스 홀더 확인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로그인 부분은 레지스터로 바꾸는 게 더 합당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회원 가입하는 UI를 만들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나머지 얘기 또 진행합시다